좀 이따가 1km 이따가 오른쪽으로 맞아둔요. 어휴 아 비슷한 것 같은데 따라가자 1km 이따가 오른쪽으로 맞으세요. 왼쪽 황서를 보세요. 뭐야 갈비찜이야 식당이야 뭐야. 왼쪽으로 맞아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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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선에 이때 트럭을 막아보면 어떡하지? 2차선에 이때 트럭을 막아보면 어떡하지? 로드 로드 워크 길이의 차가 앞에 도로작업 안다니? 트럭 아이씨 트럭을 만나기만 샀다 가자 좌측이 역시 좋아요 置기지 지금 나무 하나 오는데 어떻게 생각해? 3일이 사고가 태 вал여지 그냥 가만히 놀아볼까? 진짜 하 technicall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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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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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시원시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120킬로우먼 120킬로우먼 오오 여기저기 올라가니까 푸르네 음악을 들이면서 와야하는데 저작권 때문에 인터넷으로 음악을 하나 들어볼까 잠에서 깨어날려면 잠에서 깨어날려면 잠에서 깨어날려면 잠에서 깨어날려면 잠에서 깨어날려면 나ㄷㄷㄷㄷ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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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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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